소리나는 제법 치어리더팀에 고민형이 배달되기 시작한 건 대성그룹 스포츠단 소속 치어리더 인기 투표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대성그룹은 세계 10위 안에 든 대기업으로 10여개의 계열사뿐 아니라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성그룹 스포츠단 소속 치어리더팀은 눈부신 외모와 열정적 응원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에 치어리더 전체를 아우르는 인기 투표를 했다. 이는 스포츠계에서 이슈거리가 될 만큼 대단한 이벤트가 되었다. 인기 투표 이벤트가 시작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커다란 고민형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팬 투표가 끝난 직후였다. 익명의 팬이 보낸 고민형은 1등을 차지한 치어리더에게 안겼다. 인기인에게는 늘 따라붙는 것이 팬들의 선물이었기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등을 거머쥐고 고민형을 받은 치어리더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이다. 석 달 전 1등을 한 치어리더 채경은 자동차 사고로 팔을 다쳐 아직도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두 달 전 1등을 한 나진은 다리를 다쳐 깁스 중이고 지난달 1등 선미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있다. 이상하지 않아? 매사에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나나가 락커룸에서 후배 주은에게 말했다. 나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오랜 세월 경찰로 근무하다 얼마 전 은퇴를 한 그녀의 아빠와 꼭 닮은 눈빛이었다. 1등의 저주, 고민형의 저주로 불리던 인기투표 의혹이 강력사건으로 바뀐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또다시 이달의 인기투표가 팬카페에서 진행되었고 이번엔 나나가 아끼는 후배 주은이 1등을 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고민형이 배달되었다. 주은은 막상 1등을 하자 뛸 듯이 기뻐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치어리더가 1등을 거머쥐는 이변을 일으켰으니 엄청난 일이었다. 1등의 저주니, 고민형의 저주니 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주은은 한껏 1위의 자리를 즐겼다. 나나도 주은을 격려하며 거하게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나는 다시 주은을 볼 수 없었다. 다음날 주은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자의 소행이라 주정했다. 치어리더뿐만 아니라 대성그룹 스포츠단 전체가 예기치 못한 일에 당황했다. 그룹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는 풍문까지 돌자 치어리더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특히 나나는 아끼던 후배의 일이니만큼 절대 묻히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다. 경찰도 한 달 넘게 범인을 못 잡고 있는데 나나가 무슨 수로 잡는단 말인가. 그럼에도 나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팬카페에 인기 투표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간이 흘러도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나나 또한 고민에 빠졌다. 왜 1등만 사고가 났지? 그것도 넉 달 전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형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4번 연속이잖아. 이 정도 반복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규칙 아니야? 일종의 패턴 말이야. 나나는 경찰에서 은퇴해 경비일을 하는 아빠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냉정한 훈계뿐이었다. 경찰도 아닌 사람이 그런데 관심 가지면 괜히 인생만 힘들어. 네 앞가림이나 잘해. 하지만 포기할 나나가 아니었다. 아끼던 후배의 일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분명 인기투표 1등과 연관이 있어. 이유가 뭐지? 경찰은 앞선 3명의 사고와 주은의 사건을 무관하게 여겼다. 하지만 나나의 생각은 달랐다. 고민형이 사건의 핵심 키인 게 분명해. 나나는 1등의 자리가 비면 유리해질 사람이 누굴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냥 인기투표일 뿐이니 2등이나 3등이 덕을 볼 게 없었다. 그렇다면 혹시 안티팬의 소행?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나는 치어리더팀의 수소문에 협박 편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휴, 별건 없잖아. 낙담하던 나나의 귀에 첩보가 들어왔다. 나나야, 네가 조사하고 다닌다고 해서 말하는 건데. 치어리더 최고참 정선 선배가 은밀히 연습실로 나나를 불렀다. 너, 배구팀 치어리더 진영이 알지? 네, 알아요. 말수 적고 얌전하네. 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쪽 일이랑은 영 안 맞아 보이던데? 누가 안 이래. 근데 걔네 집에 놀러 갔다가 수상한 걸 봤다는 애들이 있더라고. 나나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게 뭔데요? 걔네 집에 1등한테 선물로 배달되는 고민형이랑 똑같은 게 있다던데? 괜 1등 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런 고민형은 어디서나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고민형이 집안에 잔뜩 쌓여있더래. 네? 나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인기 투표하면 진영이 맨날 꼴찌했잖아. 다들 개 덕분에 꼴찌할 일 없다고 좋아했고. 너도 알지? 나나는 결국 진영의 집에 찾아갔다. 진영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였다. 진영 말로는 백수 남동생과 같이 사는 집이라고 했다. 어머, 나나 언니 여기 웬일이세요? 나나의 얼굴을 기억하는 진영은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아니, 그냥 멋쭙 물어볼 게 있어서. 진영은 좁은 집이라 창피하다며 나나를 집으로 들였다. 작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제법 정리는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실 한편에 탑처럼 쌓인 커다란 고민형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나나가 속내를 숨기며 진영에게 물었다. 아, 저거요? 어떤 펜이 보내줬어요. 펜이 보냈다고? 네가 무슨 펜이 있다고? 인기 투표 꼴찌 주제에? 나나는 차마 속생각을 말로 할 수 없었다. 혹시 네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농담처럼 내뱉은 나나의 말에 진영은 피식 웃었다. 언니도 참. 저희 집 보면 몰라요? 시골 부모님한테 돈 보내랴. 감옥 둘락거리는 동생 뒤체락거리하려. 집새내기도 빠듯하다고요.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그럼 정말 이 많은 고민형을 다 펜이 보내준 거야? 나나 언니, 언니가 여기 왜 왔는지 저 다 알아요. 평소 모습과 달리 당차게 진영이 말하자 나나는 움찔했다. 제가 인기 투표 1등한 사람 폐꼬지하지 않았나 의심돼서 찾아온 거죠? 진영이 이렇게 나오자 나나도 어쩔 수 없었다. 맞아. 너희 집에 고민형이 많다고 하길래 늘 꼴찌하던 네가 질투를 했을 수도 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이기도 하니까. 질투도 어느 정도 비슷한 처지라야 하지 않겠어요? 전 아예 꼴찌인데 무슨 1등을 질투해요.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맞는 말이었다. 그리고 인기에 연연했으면 진작 관뒀을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전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함께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거 제 오랜 꿈이었어요. 나나는 괜히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아빠 말대로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저도 지피는 데가 있어요. 진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어? 그게 뭔데? 나나의 눈이 다시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진영은 나나에게 고민형 하나를 건네었다. 저도 이제껏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걸 발견했어요. 고민형의 발 양쪽에는 각각 1이라는 글자와 등이라는 글자가 새겨있었다. 1등? 인기투표가 끝날 때마다 누군가 제게 이 고민형을 보냈는데요. 혹시 1등한 사람이 받은 고민형에도 무슨 글자가 적혀있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말이야. 너한테 고민형을 보낸 사람이 진짜 1등에게도 같은 인형을 보낸 거라면 분명 뭔가가 적혀있겠지. 똑같이 1등이라고 적혀있을지 아니면 다른 글자가 있을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왠지 다른 걸 써놨을 것 같은데. 나나는 곧장 후배 주은의 집으로 향했다. 고인이 된 주은의 가족에게 양해를 부한 후 나나는 주은이 받은 고민형을 살폈다. 이런 맙소사... 나나의 눈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고민형 발바닥에는 각각 사, 망 이라고 적혀있었다. 그 전에 고민형을 받고 사고를 당했던 다른 치어리더에게도 확인해보니 모두 사고, 부상, 참변 등 불길한 글자가 적혀있다고 했다. 이건 진영이를 좋아하는 미치강이 팬의 소행이 분명해. 나나는 진영에게 팬카페에 글 하나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나나가 지시한 대로 진영은 고음인형 천사 팬에게 김진영이 보내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민기 없는 치어리더 김진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한 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인형들과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이든 전화든 좋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이게 먹힐까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잖아. 매번 1등 확인을 한 걸 보면 최소한 여기에 꾸준히 접속한다는 뜻이니까. 특히 본인에게 보내는 글인데 읽지 않겠어? 이 글을 읽은 최근 접속자 중에 추려보는 수밖에. 며칠을 기다린 끝에 나나는 경찰과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접속기록을 확인했다. 전직 경찰인 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나가 사건의 계열을 조목조목 설명하자 아버지도 결국 돕겠다고 나섰다. 최근 접속자 중에 팬카페 정식 회원이 아닌 세 사람을 우선 확인했는데 한 명은 외국인 또 한 명은 어린 학생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나나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영의 친동생 김나모였다. 낌새를 눈치채고 제주도로 도망을 친 김나모는 얼마 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서에 끌려간 그는 누나를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늘 치어리더팀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짤릴 위기를 겪는 누나가 안타까워 그랬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진영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흠흠 그럴 리가요. 절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동생인데요. 부모님에게 손찌검을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다 그들을 위한 거였다고. 흠 쓸쓸히 경찰서를 나서는 진영을 보며 나나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진영을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나나는 공허한 기분에 잠겼다. 후 어쨌거나 나도 진영이도 내일이면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춤을 추고 응원을 하겠지. 이게 즐거운 직업일까? 아니면 괴로운 직업일까? 나나는 정리가 안 된 머리를 가만히 내져었다. 그녀의 뒤로 도시를 잡아먹을 듯 새빨간 노을이 물들고 있다. 동생은 로롱한 노ули 부모님의 고마워 워 요 롱 롱 롱 .. 롱 감사합니다.